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가 시행됐습니다. 2.5단계 시행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. 헬스장, 골프연습장,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심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이번 조치는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시행되며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